라면 먹을 사랑 손. 나 맛만 보면 안 돼? 나도 다이어트 중이라서 한 입만 먹어줄래, 한 입. 라면 난 먹어, 그리고 한 입 뺏어먹기 안 돼. 어? 힘들어, 지금. 뺏어먹는 거 안 돼? 안 돼, 안 돼. 난 먹을 거야. 나도 한 입 먹을 거야. 그렇게 했다고 손을 안 돼. 그러니까 한 입이라도 먹을 거면 손을 들어야 된대. 한, 한가락. 알았어. 상을 차리고 이따가 먹으면 돼. 그래? 유나야, 그 기모 아니야? 안 더워? 어, 더워. 유나 예뻐서가 보이고 싶어. 귀엽잖아. 귀엽지, 미치? 겨울용인 거 같은데? 잔인하다. 저렇게 얼굴을 커튼 짜리는 거 아니야, 그거보다. 찢어버렸네. 잔인하다고? 아니, 이거 봐봐. 패션이야. 예뻐. 유나가 아나바다를 안 해.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질 수 있어! 아, 몰라. 아나바다. 아나바다, 아나바다 운동 안 했어? 너 안 했어, 운동? 이렇게 하는 거야. 아나바다, 아나바다, 가리께보. 아나바다, 아나바다, 아나바다. 석겨리나. 석겨리나. 아나바다, 아나바다. 아나바다, 아나바다. 아니, 이거 모르는 사람. 허니바디, 이거. 상 좀 퍼 너네, 여기 있다가. 좋다. 김치, 퍼울 사람 김치. 김치 니나 퍼와. 약간, 난 상 차릴려고. 야, 세 개 끓일까, 네 개 끓일까? 네 개? 여기 야, 네 개 다 들어가겠냐? 아니. 세 개. 아니, 나도 젓가락인데. 이거 좀 물을 새겨야겠다, 원래. 이거 아파. 먼지가. 어팠데. 서니야, 유리한테 어제 청년고추 다 썼냐고 물어봐. 다 처먹었냐고 물어보라고? 야, 유리야. 최수영이 어제 청년고추 다 처먹었냐고 지금 물어보라고. 안 처먹었다고. 야, 님이 조사노라 그래가지고 다 조사났었다고 전해주세요. 수영아. 유리가 님이래. 다 조사놨대. 맛있니? 알았어. 다 조사서 어디다 놨대는데 그걸 버렸을라나? 야, 봤어요. 야. 그래서 내가 야, 풋고추 눈꽃 청년고추인 척해 이랬어. 하하하하하하하하 양아치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이거 유리야, 니꺼야. 어떻게 흘려야 돼? 특히 이거. 음. 어때? 맛있어? 이 맛이야? 아, 맛있어. 차장님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네. 어제 넉넉히 사기 잘했다. 어제 술을 더 먹었어야 되나 봐. 그래. 라면이 딱 해장이 되는 거거든. 그래. 그래. 야, 김치 미쳤다. 야, 너무 맛있어. 어떤 김치? 총각무. 음. 너무 맛있어. 무색채. 어제 넉넉히 사기를 잘했다. 누나 까주려고. 식탐 장난 아니에요. 지금 라면 먹고 있는데 나 먹지 말라고. 마감 먹어. 김치 없이 먹었어. 탄수화물 없으면 성격이 들어오는데. 맞아. 그래야지. 어제보다 더 날씨가 더운 것 같아. 참을 깎아와라. 아니 뭐, 이거 처음에. 언니 지금 이 모습이 어울린다, 저걸. 좋은 거야? 너 리틀 포레스트가 찍으러 온 거 같아. 아 진짜? 야, 니네 뭐야? 내 머리에서 나가라. 내 머리에서 나가라. 내 머리에서 나가라. 내 머리에서 나가라. 뭐야. 뭐야, 무슨 일이야. 떨어졌어. 내가 내보냈거든, 내 머리에서. 미끄러워. 니네 뭐야. 아, 이렇게 불량 욕심이 있는지 몰라서. 안 먹는 버릇을 가지면. 야, 유리야. 칼이 뭐 밖에 없어? 이야, 부악스러운데? 진짜로? 저게 조그만 거 없어요, 언니? 어제 썼던 칼 어딨냐? 그건 내 칼이었던 거야. 진짜? 내가 가져왔어. 너 칼 갖고 왔어? 진짜? 근데 내 칼을 저기 트렁크 안에 넣었으니까 가져오게 또 귀찮잖아. 우릴 위해서? 어. 아니, 혹시 모르잖아 언제. 어, 유리야 감동이야. 아니, 근데 그거는 그냥. 그냥 불편하니까. 감동이다. 혹시 몰라, 불편하니까. 혹시 몰라. 불편하니까. 너무 맛있어. 음,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야, 참외 너무 맛있다. 어제 밤부터 먹고 싶어서 그래. 그래, 너 노래 불렀잖아. 참외 좀 가까워라. 좋았어. 맛있다.